여러분 안녕하세요 gbc 입니다 최근 들어서 1기 신도시 관련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gbc 에서 항상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물론 이 지금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를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서울에 지금 어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재개발은 특별히 있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순차적으로 재개발해서 재건축 넘어가고 또 재건축에서 또 1기 신도시 다루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뭐 연락 주시면서 너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느냐 라고 생각들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가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많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것에 상당 부분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노태우 정부 시절 때 주택 부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이라는 건설 200만 호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곳 이곳이 이제 신도시 정책이었는데요 자 내용들을 보면 1기 신도시 5대 신도시에 건설된 물량이 30만 호 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한 9만 7천 5백 호 정도 되고요 또 일산도 한 6만 9천 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동 편촌 3번이 4만 2천 5백 호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한 170여 호가 뭐 인천 연수라든지 어 대전 둔산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아 그 다음 울산 뭐 대구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광주 어 여러 사업지 안에서 200만 호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안 다뤄 주면은 서운하겠죠 특히나 1기 신도시 수도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호 정도 되다 보니까 역시나 좀 오늘은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관련된 그 특별법 얘기 전반적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김여림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여림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1기 신도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의 그 선도지구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내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선도지구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지 선도지구로 될까요 일단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됐어요 거의 이제 30년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용적률을 써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용적률 허용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반 분양 수입이 거의 뭐 나오지가 않으니까 재건축 수익성이 안 나오면 사실 재건축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다 요즘 같은 때는 또 공사비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뭐 몇 억씩 부담하면서 이제 내 집을 재건축한다 이거는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동력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 어쨌든 재건축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줘서 사업 수익성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제 특별법 제정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1기 신도시에만 원래는 처음에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비슷한 다른 도시들 이제 노후화된 다른 도시들과의 좀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또 20년 이상 이제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난 뭐 그런 이제 곳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특별구역으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할 때도 처음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는데 사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이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다시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죠 특별법이 그리고 그 법의 골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인데 결론적으로 뭐 이제 통합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안전진단 면제를 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용적률 인센티브도 좀 파격적으로 줄 수 있게끔 대신에 이제 공공기여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마련되지는 않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어느 정도 공공기여를 좀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되고 더욱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그 5월에 이제 정해질 거다라고 하는데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도지구라는 거는 시범단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할 때 좀 시범단지 형태로 이제 정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부 사업지가 좀 그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이 잘 가게 되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면은 다른 단지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홍보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도 선도지구 지정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주민동의율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간에 좀 시범단지 형태이기 때문에 좀 사업이 빨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선도지구에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같은 구역에서 그 재건축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에 또 이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변 집값이 좀 불안정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구역에서 비슷한 속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이주 시점이나 인허가 시점을 좀 조정을 해서 일시에 뭐 그 재건축 사업이 한 번에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거든요 선도지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하나씩 정해서 순차적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되면은 이게 언제 또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주민동의율이기 때문에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7, 80% 정도 주민동의율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으로는 2030년에 입주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으면 한 6년 만에 입주하는 거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속도이긴 하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단지들이 꽤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6년 안에 입주를 한다는 거는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10년도 이렇게 쉽게 될 수 있겠냐라는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가 그때 주택 200만 호를 건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제수금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실화,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들, 기능성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날림공사도 좀 많았다 우스갯소리로 몇몇 아파트 신도시 아파트에 벽에 혀를 대면 벽이 짜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바닷모래를 많이 쓴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부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노후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인지를 하면서 1기 신도시가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6년과 입주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거의 단언에 가깝게 이야기를 드렸고 10년도 정말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신도시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점들이 현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기 신도시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자족기능 이런 것들도 연계하면서 개발을 해야 된다면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데 소위 이런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0만 가구가 살고 있는 이런 1기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더 올리게 된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10만이 됐던 20만이 됐던 용적률의 높이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1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 지금 지역들 안에서 교통에 대한 체증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분당과 서울을 오가는 길 그 다음에 부천이라든지 다양한 지역들에서 올라오는 교통체증 일산과 서울까지 강남까지 올 때 그런 체증들 이런 것들이 교통계획들이 완벽하게 수립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지역들 간에 상호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희망적인 시각들 6년이다, 10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것은 위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를 선택을 할 때 수도권들이 갖고 있는 교통망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1기 신도시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 시설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성이 좀 떨어지고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신도시하고 또 원도시 간의 갈등 문제들도 있거든요 성남 안에서는 분당 신도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또 일산 신도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나는 고양시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도시하고 원도시 간의 갈등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동탄에 사시는 분들도 내가 화성에 사는 게 아니라 동탄에 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토라든지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6년 만에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집이슈 시청자 분들에게는 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게 된다면 유리한 점들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투자나 내집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유리한 점들 어떤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에서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선도지구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을 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5월에 발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도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노후도라든가 주민 불편 당연히 고려가 되겠죠 그리고 도시 기능에 향상하는 기여도라든가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따져서 선도지구를 지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구역별로 하나씩 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시에 같은 구역의 여러 단지가 지정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지정이 안 된다고 하면 2030년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구역 내 존재를 하는 단지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거에 많은 단지들이 주민동률이라도 많이 높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분당 같은 경우 정자동의 한솔 1, 2단지라든가 1, 2, 3단지라든가 이런 곳들은 주민동률이 한 8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임해동의 풍선용 아파트라고 있죠 풍림, 성경, 효성 이런 데도 한 70% 넘었고 일산의 까치마을이라든가 강선, 강촌마을 이런 곳들도 사전 컨설팅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동의율이 한 70, 80%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2002년도에 뉴타운 지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사실 최근에 입주하고 있거든요 뉴타운 지정 그때 됐던 곳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20년도 넘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경우엔 해제된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 어디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진행이 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지으면 재건축 수익성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거주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이게 무작정 용적률을 준다고 해서 많이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용적률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민간에서 선회해서 했던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들도 주변에 일조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돼서 실제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보다 용적률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비슷한 케이스들 그렇게 되면 사실 공공기업까지 해가면서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은 다시 민간 재개발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곳들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견이 합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평촌의 재건축단지, 재건축 예정단지 이런 것들은 그냥 특별법 적용받아서 용적률 인센티브 안 받고 그냥 고급화해서 짓겠다라고 주민들이 의사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해서 재건축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재건축으로만 진행할 수가 없게 되면 결국에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같이 병행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라고 하니까 리모델링으로 진행하던 단지들도 꽤 많았는데 그 내부에서 또 불협화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지들을 1기 신도시에 있다고 해서 재건축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는 현실적으로 인식을 가지시고 리모델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곳들은 또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